자 한번 봐볼게 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38번 그렇지만 자 반전으로 시작했네 자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조사가 근데 어떤 어떤 정보야? 일원 방식, 자 이거 중요한거 일원이지 일원 방식으로 얻어진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어떤 조사가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뒤에서 뭐가 나오겠어? 정확성의 조사가 단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나오겠지 자 그러면은 요거, 요거 그리고 요거까지 자 볼게 자 한 영역은 영역인데 인터넷이 무엇이라 여겨질 수 있어? 도움이라고 무엇에 대한 도움이야? thinking, 사고에 대한 도움이다 인터넷이 사고에 대한 어떤 도움이 된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한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야? 그것은 바로 빠른 습득이야 무엇이? 정보에 빠른 습득이다 그러면 뭐야 이거 인터넷은 정보의 습득에 도움이 된다 정보의 습득에 도움이 된다 요거지 이렇게 단순화 시킬 수 있어야 돼 A는 B에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this is more fictional than real 현실보다 굉장히 허구야 아 그럼 이거 통념인데 이거 구라다 요거지 A가 B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찐인 것보다는 더 허구적인 게 많아 요거잖아 맞아 simple act of stopping a few words into a search engine act of a engine 나왔네 몇몇 단어를 search engine에다가 치는 그런 단순한 행위 그것은 사실상 instantaneously 즉각적으로 produce 만들어내 링크를 근데 무엇과 관련된 그 손끝에 있는 어떤 자 topic과 관련된 그런 링크를 손에다가 이제 만들어낸다 이거지 자 이거 지금 위에 다 지금 장점 얘기하고 있어 물론 이런 장점들이 있지 what one gets 누군가가 얻는 것은 무엇에 지나지 않아 추상적인 장황한 article의 summary에 지나지 않아 자 자자자자자 보이니 단점이잖아 이게 단점이라는 걸 어떻게 파악해야 돼 no more than 무엇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 의미를 띄워 이해해돼? 그럼 요 사이에 뭐가 들어와야 돼? 논리적 공백이 있잖아 뒤집어줘야지 그렇지만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얻어진 거 이런 식이 뭔데? 방금 얘기했었던 요 방식이잖아 검색 엔진에 치는 걸로 인해서 얻어진 정확성을 따지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정확성 따지기 어렵다라는 거 뭘로 이어져? 그냥 장황한 글에 대한 어떤 추상적인 용역에 지나지 않아 단점이 나온 거지 As a consequence 그 결과 I suspect that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The number of downloads of any given scientific paper has little relevance to the number of times the entire article has been read from the beginning to end 자 지금 여기에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잖아 다운로드의 수 그런데 주어진 과학 논문에 그게 뭐랑 관련이 없어? 전체 횟수는 횟수인데 어떤 횟수야? 전체의 아티클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힌 횟수랑은 관련이 없다 이거잖아 그렇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거지 이게 다 지금 뭐야? accuracy에 대한 어떤 사례잖아 그래서 나의 조언은 누가 무엇한다는 것이야? 그랬을 때 if 나왔네? 저 멀리에 뭐가 나왔어? 된이 나왔지 자 지금 이거 계속 뭐하고 있어? 인터넷 장점은 뭐야? B rapid 빠른 습득이었는데 그러면 C 잡아야겠지? C는 뭐였어? 단점? accuracy잖아 accuracy가 보장이 안 된다 이거잖아 맞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례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나의 조언은 뭐냐 if you want to do some serious thinking 너가 만약에 좀 진지한 고찰을 하고 싶다면 너는 차라리 인터넷과 폰과 텔레비전 셋을 그냥 disconnect, 차단해버리고 try spending 24 hours 엄청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그냥 24시간 보내봐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냥 결론을 짓는 거지 그래서 이거 물론 이런 장점도 있지만 이것도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가 되지? 복습하고 넘어갈게 해볼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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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이 해볼랍니다 감사합니다.